김진희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희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덧 2월의 첫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늘 당장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처럼 깜깜하기만 합니다. 오늘 뜨거운 이슈는 바로 이겁니다. 산업부 공무원이 급하게 지웠다는 문건 속에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한다는 문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거셉니다. 야당에서는 국내에서 탈원전을 그리도 추진하더니 정작 북한의 원전을 주려 했느냐라며 이의적 행위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발끈했습니다. 산업부도 반박 회견을 하면서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든 문건이다라는 식의 해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다면 이 문건을 지웠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합니다. 오늘 이 의혹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도지쿠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뽀요이스, 북원축 이게 다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동알봅니다. 김정은에게 건넨 발전소 USB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입니다. 여당에서는 그 USB 주말 세입 받는데 원전 내용은 없다라고 밝혔고 야당에서는 정말이냐? 내용 밝혀라라고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집에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전달했던 그 USB에는 뭐가 담겼을까? 당시 청와대 참모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자료였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뜨거운 논란은 아무 문제 없었던 자료였다면 산업부 공무원은 왜 지웠을까? 이 물음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이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불가능한 북원전 경향신문은 정치 공세가 선을 넘었다라고 야당의 공세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북핵 해결은 미국 동의 없이는 비현실적인 구상인데 야당이 집요한 의혹을 제기한다라는 게 경향신문 주장입니다. 핵폭이 대가로 원전을 요구할지도 불투명이다. 산업부는 문건에 한계가 적혀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향신문의 이 주장을 야당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이 원전 제공을 왜 문건으로 작성했느냐라는 겁니다. 과연 산업부 공무원 차원의 아이디어였냐라고 야당은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정부에 방역 지침이 발표됐는데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연장됐습니다. 다소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일 텐데 설 연휴에도 직계가족이라도 5인 이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주소지의 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가족 아니면 부모님 집 찾아뵐 수 힘들어진다. 5인 이상이면 정세균 총리는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백신 접종 3월 기압 차질 없이 이뤄져야 일상이 회복된다라는 말을 밝혔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잠시 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범계 장관을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 보도가 흥미로운 보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이 박범계 장관에게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유임기류를 모이고 있다. 사실상 거절이다라는 분위기라는데 과연 이 기사 대로일까요? 잠시 후에 윤 총장이 박 장관을 만나서 뭐라고 밝힐까요? 현장에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2월 첫날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 쇼에 전담으로 출연하고 있는 스탠포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김수경 박사님 나왔습니다. 바르다 박선생,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나왔습니다. 정치 컨설팅기 제갈공명 윤선생, 윤택우 실장 나왔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 들어오세요. 오늘의 키워드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포요이스. 도대체 이게 다 무슨 말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1대1. 금태섭 전 의원이 안철수 대표에게 나랑 먼저 맞붙자. 이랬습니다. 2주 더.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못 모입니다. 김재해 노지구쇼. 오늘 톱뉴스 특별하게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김재해 노지구쇼. 김종인 위원장의 논리대로라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비롯하여 북한 원전 건설을 주장한 모든 언론사들이 모두 이적 동의를 저지른 것이 됩니다. 선거철마다 피어오르는 색깔론과 국품 공작 정치를. 여당 의원들은 비겁하게 또 박근혜 정부 타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전의 대북 상낙 우여금입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들께 진실을 밝히셔야 된다고 합니다. 야당의 비대비 위원장부터 범야권의 안철수 대표까지 청와대를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나서면서 정치 반박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톱뉴스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북한 원전이라는 아이디어. 종국엔 이 원전이 누구 아이디어냐라는 것에 따라서 국면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문제는 산업부 공무원이 황급하게 지웠다는 그 파일 속에서 뽀요이스, 이 뭔 말일까요? 북원추, 이런 폴더와 파일들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는 것을 추진했다? 북원추 파일 삭제 논란, 줄임말인데 북한 원전 건설 추진의 준말로 보입니다. 검찰은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직전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530개 원전 파일 중에 북한 원전 지원 관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뽀요이스, 핀란드 말이라고 해요. 뜻은 북쪽, 뽀요이스. 이걸 왜 굳이 핀란드 말로 이렇게 했을까? 폴더명을, 파일명을. 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파일 작성 시기가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5월이라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그중에는 북원추라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대북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의 약어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를 뽀요이스, 북원추 이런 걸 왜 몰래 급하게 삭제했느냐라는 게 의문입니다. 야당에서는 남북정상회담 과정 중에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겠다라는 내용을 전달한 것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는데요. 야당의 김종일 위원장의 발언부터 살펴보시죠. 문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은 폐쇄하고 극비리에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려 한 것은 원전 게이트 수준을 넘어서 충격적인 이적행이다. 이적행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고 결과적으로 잠시 후 살펴보겠지만 청와대는 이 이적행이라는 단어에 발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도 이적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적법 절차 없이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면 그것은 이적행이다. 라고 제1야당이 국민의힘도 그리고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 모두 다 청와대를 향해서 이적행이다라는 봉세를 이어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발끈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청와대가 제1야당 대표의 정부 비판에 대해서 법적 공세까지 들고 나온 것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고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넘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과 그리고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들도 일제히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북한 원전 추진은 그 자체로 정천동지할 만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남부 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정권 차원의 보답으로 북한 원전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무엇을 숨기려 하십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진정 떳떳하다면 정권의 명언을 걸고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도 직접 요청하십시오. 안으로는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밖으로는 북한에게는 원전을 상납했다는 것. 우리 국민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 USB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이제 밝혀야 될 것입니다.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 도보다리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대화를 가졌습니다. 언론에 공개되기로는 두 정상의 도보다리 위에서의 대화는 무궁 처리가 돼서 두 정상이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무슨 내용을 대화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권의 시장 주자는 그때 도보다리 위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라고까지 묻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기자, 일단 뽀요이스, 그다음에 북원추, 이게 다 뭡니까? 지금 앞으로 밝혀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의 합리적 의심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야당이 좀 과도하게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 이런 면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일단 합리적 의심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뽀요이스라는 파일 안에 다시 북원추, 북한 원전 추진으로 추정되고 있죠. 북원추라는 파일이 있고 그 안에 있던 문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17건이 삭제됐는데 과연 이 문건을 왜 생산했고 왜 삭제했냐.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합리적 의심의 근거겠죠. 무엇보다 이게 다 생성된 시점 자체가 되게 중요한데 2018년 4월 27일 1차 문재인 정부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에 한 닷새 뒤에 북원추 파일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에너지 전문가들 명단을 정리한 파일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한 열흘에서 2주 사이에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버전 1, 버전 2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1-1, 1-2 이런 식으로 버전이 계속 더 상향되면서 문건이 어떻게 보면 진화하고 있다. 생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산업부의 주장은 그냥 공무원의 아이디어 차원에 대해 얘기하지만 과연 이렇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북한 원전 건설 방안을 버전 하나, 둘 이렇게 만들면서까지 생성하는 공무원이 과연 있을까. 이게 첫 번째 의심이라 할 수 있고 그것을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뽀요이스라든지 북원추 이런 데 숨겼던 건데 가장 궁금한 건 바로 왜 삭제했냐가 되겠죠. 지난번에 검찰에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문건 삭제 관련해서 브리핑하면서 어떤 내용을 하냐면 당시 530개의 파일을 삭제하죠. 그런데 워낙 파일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파일을 다시 복원해도 알 수 없게 제목을 수정합니다. 제목을 숫자라든지 그냥 기후로 수정을 하는데 나중에 그것도 너무 많아서 그냥 제목체 삭제했다. 이런 게 검찰 발표에 포함되는데 그렇게 많은 파일을 삭제하고 다급한 상황에서 과연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파일까지 왜 삭제했을까. 그것이 가장 큰 합리적인 의심이 아닌가 싶고 그런 점에서 지금 야권은 굉장히 강한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저희가 본 것처럼 과연 그렇다고 해서 북한 원전 추진을 극비리에 미국이라든지 국제사회에 동의 없이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런 점도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상당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당에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이 나오셨는데 궁금한 건 두 가지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지만 누구의 지시 없이 산업부 공무원들의 어떤 개인적 차원의 아이디어로 북한의 원전 건설 계획이 구체화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청와대에서는 야당 대표의 발언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왔는데 왜 국내힘에서는 이 의혹을 이적행위라고 규정한 겁니까? 일단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원자력 발전소라는 건 발전 과정에서 플루토늄이라는 물질이 생성이 되잖아요. 지금 북한에서 디젤 핵 잠수함을 추진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곤 한데 사실은 이게 사실이라면 플루토늄이 추출된 원료가 핵 잠수함 추진에 사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만약에 북한 원전을 만들고 거기서 플루토늄이 생산되는 것을 국제사회가 정리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적행위가 될 수 있고 국내에서 원전을 탈원전하자고 하는데 북한의 국제사회의 동의와 국내의 국회의 동의 없이 저런 것들이 추진이 됐다면 당연히 북한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익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국민들한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이적행위라 지적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글쎄요. 제가 청와대 근무해보면서 경험을 비춰보면 사실은 각 부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수시로 청와대와 교감을 하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완성된 문건이 아니더라도 안에서 검토가 됐던 일들을 부처에서 검토해서 보고서를 올려달라는 일들은 수시로 있거든요.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계시거나 아니면 비서실장 주재회의이거나 해서 오고 가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것 외에 그렇다면 남북정상,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있고 이후에 또다시 남북정상회담, 그 다음에 미국까지 포함한 3자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부 공무원 자체가 개인이 저렇게 엄청난 일을 그냥 검토, 아이디어 차원에서 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야당으로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사실은 이 건은 제가 볼 때는 투명성이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여지니까 당시 있었던 산업부 공무원이 어떤 건인지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이게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지 그리고 당시에 북한과에 오고 갔던 얘기, 그 다음에 청와대가 검토해서 산업부에 지시했던 얘기 이런 것들을 사실은 다 그냥 투명하게 공개를 한다면 이런 논란이 없어질 수 있는데 청와대도 어제는 법적 대응한다고 야당 비상대책위원장한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산업부도 해명을 하면서 전혀 문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의혹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명명백하게 투명하게 모든 문서를 공개를 한다면 해결이 다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박정하 대변인의 야당의 시각을 반영한 견해였는데요. 국내 탈원전 압박이 굉장히 거셌을 시점에 정작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라는 문건, 그 시점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와 산업부는 각각 반박을 했습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산업부가 반박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각 부서별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했다.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의 산업부 내부 자료로 확인된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 일각에서 제기됐던 주장, 박근혜 정부 때부터 만들어진 자료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여당 일각에 그 문건은 박근혜 문건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요. 추가적 검토나 외부 공개된 적 없이 그대로 종결, 북원전 건설 극비리 추진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산업부 공무원의 아이디어다라는 건데, 윤태권 실장님, 지금 산업부의 적극적인 부인인데, 그럼 왜 그렇게 지웠냐. 지금 이 의혹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해명을 하지 않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어릴 때든지 뭐든지 잘못했을 때, 너 왜 그랬냐. 그러면 말문이 막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진실은 지금 알 수 없는데, 드러난 것들만 보죠. 그럼 이제 산업부의 이 문건을 삭제를 했다. 그런데 그 삭제된 문건의 파일이 북원축, 보이오이스 이런 게 있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전후로 해서 작성된 거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때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우리가 이런 저런 거 많이 해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한 건 맞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윤건영 의원, 당시 국정상황실장이라든지 이런데도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 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씩 짚어보면요. 이거 자체가 팩트이고, 양쪽에 공방이 있는데, 원전 이야기라는 게 나오는 자체가 이적행위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천령우 전 외교안보수석이나 이명박 정부 때,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인 조태용 의원, 외교관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거 저도 알고 있는 거지, 우리가 거의 알고 있는 게 김영삼 정부 때 캐도 때부터, 북한이 완전 비핵화를 할 경우에는 원전 같은 것도 해줄 수 있다는 거는 큰 줄기의 아이디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언급 자체를 이적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여권의 대응 같은 게, 그러니까 처음에 청와대에서도 우리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거. 제가 볼 때는 야당 대표의 저런 발언이 정치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지 모르겠는데, 법적 대응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두 번째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다. 서울시 부시장 출신인 윤중병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산자부여도 이게 아닌데요. 그리고 본인도, 아유, 나의 추론이다. 그리고 또 여당의 핵심 관계자 중에 한 명이 내가 당시에 의전비서관이었는데, 그때 USB 같은 거 없었다. 그러다가 아니 그 USB 준 건 다 옛날 보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도보다리에서 준 적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뭔가 말이 이제, 해명과 반박이 꼬인다. 해명이 자꾸 이제 꼬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커지는데, 저는 한 가지 포인트를 더 보는 게, 맞아요, 문건 목록일 수도 있고, 단순하게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들어 본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청와대 박근혜 대변인이 계셨지만은, 청와대에 이런 큰 행사가 있으면은, 각 부처에서는 막 우리도 이거, 우리도 이거 해가지고 막 울리려고 하거든요. 하나라도 태우려고 하는 게 공직사의 관행인데, 문제는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한 거, 그 공소장 자체를 보면 되게 단순해요. 이러이렇게 해서 불법적으로 삭제를 했다. 그러면서 첨부파일 형식으로 문건 제목을 쭉 달아 놓은 건데, 제가 약간 여기서 이제 복잡하게 보는 것은, 봐도 적폐청산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 때 보면은, 부처라든지 청와대에서 문건 목록 쫙 나온 거 가지고, 봐라 이런 게 있지 않냐라고 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 이건 그냥 아이디어이고, 그냥 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당이라든지 청와대에서, 그게 무슨 소리냐, 다 수사해야지 라고 해서, 이제 검찰이 샅샅이 수사를 해가지고, 뭐 무죄 난 것도 있고, 유죄 난 것도 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까지 왔다니까. 그게 적폐수사 때 그랬다. 지금 그게 삭이 뒤집어 놓은 듯한 느낌이에요. 지금 야당에서 이 문건 제목 봐라, 이거 대단한 거 아니냐라고 하고, 여당에서는 아니 이게 별 거 아니다, 아이디어 차원일 수도 있지, 진실이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또 공은요, 검찰로 넘어가는 거예요. 검찰로 가든지, 공수처로 가든지, 어디다가 가자, 가지 말자라는 식으로, 공방이 벌어지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진실 공방 논쟁이 한창일 때, 한 조간식 문이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보도인데요. 삭제했다는, 그 북한 원전 건설 문건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원전 세 가지 검토안이 담겼다. 흥미로운 건,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이 문건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라는, 조선일보 보도가 나왔다는 건데, 1안은 북한 신포에 건설하는 것. 과거, 캐도가 경수로 지으려다 중단한, 신포의 원전을 지어주자. 그런데, 이 신문은, 탈원전 기조와 배치되지 않느냐. 만약에 북한이 마음 바꾸면, 변심하면, 예산 또 날릴래?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2안, DMZ에 건설하자. 비무장지대. 친환경 기조, DMZ 관광 활성화, 정부 방침과 역해간다. 3안, 신한울 3, 4호기 원전에서, 아예 전기를 송전해주자. 수천억 비용에도 중단하기로 했는데, 북한 지원위에 다시 온다고? 말이 안 된다라고, 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정부가 검토했던, 구체적인 원전 검토한 3가지는, 이 방안이며, 3가지 방안 모두 앞뒤가 안 맞는다라며, 무리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인 김수경 박사님, 일단, 논쟁을 잠시, 차치하고서라도, 이 3가지, 구체적인, 전기 지원안이 해당 문건에 담겼다라는 것이, 이 신문의 보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굉장히 전력 사정이 매우 안 좋죠. 그러니까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가 한 해 한 5,600억 킬로와트 정도 전력을 생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은 한 238이니까, 23배 정도 우리가 많이 전력을 만듭니다. 그만큼 전기 사정이 매우 안 좋고, 전기가 거의 들어오지 않아서, 공장도 수시로 돌리다가 중단되고, 중단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협력이라는 게 단지 문재인 정부에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계속 남북관계 얘기할 때, 에너지 협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거기에 발전소를 지어주자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뉴스가 나왔을 때, 많은 국민들이 놀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정부에서 탈원전을 어떤 기조로 삼고 있는데, 북한의 만약에 원전을 지어주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라도, 어쨌든 제안이 됐다면, 그렇게 위험하고, 환경적으로 안 좋아서 우리가 탈원전을 하기로 했는데, 왜 그럼 북한에는 지어주는가, 북한은 괜찮다는 소리냐, 혹은 그 정도 가치가 있으면, 왜 우리나라는 그러면 탈원전을 하기로 했냐,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들고 놀랐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몰래 지어주려고 했고, 몰래 상납했다라는 이런 표현 같은 것들은 너무 지나친 게, 모르게 진행될 수가 없고, 그렇다면 아이디어 정도로 존재하는 거를, 우리 이런 거 하고 있어요라고, 굳이 발표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 문제라는 게, 워낙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 아이디어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떨 때 보면, 이 아이디어라는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아이디어들도, 막 제안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상력을 엄청 동원해야 되는 영역이라는 것이, 바로 북한, 남북관계 이런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아이디어가 제안됐을 텐데, 이거를 이적행위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너무 이 프레임을 정치적인, 이념적인 것으로 확 틀어버리면서, 오히려 다른 문제가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왜 공무원이 그러면 삭제를 했느냐, 그리고 한수원 이사회에서 원전 폐쇄 결정하기 전에, 이미 그것이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그런 어떤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런 굉장히 더 중요한 의혹들이 오히려 가려지고, 증명도 안 되고, 밝혀질 수도 없는, 이게 부풍이다, 아니다, 이적행위다,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으로 옮겨가는 것은, 국민의힘에게도 그렇게 좋게 작용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두 가지를 짓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김수경 박사님의 말씀에 대체로 수긍하는 편이에요. 지리한 공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아주 세세한 것들, USB를 거기서 안 주고, 저기서 주지 않냐, 이런 것들 공방,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선일보에서의 세 가지 문건에 대해서 취재를 하면서, 이게 앞뒤가 안 맞다. 그것은 오히려 야당의 출장의 힘이 빼는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앞뒤가 딱딱 맞으면, 청와대에서 이렇게 지시했고, 이 원죄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 봐라, 이게 일관적으로 이렇게 북한에다 해주려고 했다라는 말이 되는데, 이 셋 다 이제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자체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이건 제 추론의 영역인데, 저는 여기서 보면, 공무원들의 고충이 되게 느껴진 게 있었어요. 이게 원전 정책과, 원전 산업과의 문건이지 않습니까? 탄원전으로 가라고 해요, 청와대하고 전체 분위기는. 그런데 뭔가 원전 정책과에서는 남북관계가 될 건 뭐가 될 건, 원전을 어떻게 좀 살려서 가보겠다. 우리의 산업적인 부분도 있고, 원전 업계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런 아이디어라도 한번 내보려고 한 게 아닌가, 그게 이제 맞물려가지고 꼬여버리니까, 이게 국가, 저기 뭐야, 감성에서 감사는 들어온다고 하지, 이것저것 다 섞여 있으니까, 우르르 삭제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꼬리가 잡힌 게 아닌가, 이건 뭐 저의 추론의 영역입니다마는, 이제 그러하고, 그래서 되게 복잡하고, 답 없는 식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저는 좀 높아 보여요. 박정환 대변인,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여러 개인들의 의견이 조금씩 다 다른데, 청와대의 설명도 충분치 않고, 야당의 주장에도 근거가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은 공통적인 것 같은데,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산업부 공무원의 아이디어라고 하기에는, 신포, DMZ, 신한울, 산업부 공무원 국장 밑에 공무원 몇 명이 만들어서 실행하는 규모의 아이디어 수준인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별거 아닌 아이디어라면 왜 지었느냐, 우르르 지어진 거냐, 의도적으로 지운 거냐, 일단은 산업부 담당 공무원 내지는, 일개 과에서 검토하기에는, 너무 상태가 커요, 규모가 너무 크고, 그것이 갖고 올 우리 사회의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일개 공무원이 했다, 그리고 문서를 공개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산업부와 청와대의 주장을, 고지곳도로 믿을 수는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업무의 연락관계, 그 다음에 당시 청와대가 검토했던 얘기, 이런 거 다 검토가 되고 공개가 돼요,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이 지리한 공방, 혹은 야당이 과하게 대응했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무슨 정치적 공방으로 가니까, 그만해야 된다, 아니면 너무 과한 얘기다, 그리고 우리가 탈원전 하자고 그랬는데, 북한에 원전 주는 게 이상하다, 라고만 묻어둘 일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지금 사실은 빙산의 일강, 내지는 입구로 들어가는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이렇게 지나치게 정치 공세를 한다, 혹은 우리는 탈원전 하기로 했는데, 왜 북한에 원전 주느냐, 단순히 이 문제만 끝난다고 저는 보여지지 않아요. 지난 몇 년 동안 북미 관계, 그 다음에 한반도 내에서의 남북 관계에 있어서, 왜 문재인 대통령은 그토록 무엇 때문에, 북한에 무언가 숙제를 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와 미국화의 관계에 있어서, 왜 한반도 문제를 미국화의 의견이 좀 다른 듯한 느낌을 계속 받고 있는지, 과연 그렇다면 그때 당시, 면전 전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논의 과정에서, 우리는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그 다음에 국회가 동의하지 않은, 어느 선까지가 얘기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제 시작이 저는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건이 단순히, 그냥 우리는 원전 안 하기로 했는데, 왜 북한에 원전 주기로 했느냐, 혹은 선거 앞두고 뭐 했느냐, 야당의 공세가 과하다라고, 시부하고 끝낼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지리하게 계속 공방할 일도 아니고요. 빨리 이 문제를 종결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청와대가 얘기하는 것처럼, 전혀 문제가 없고, 떳떳한 일이라면, 저는 문건 공개하면 되고, 그동안 있었던 연락관계 다 확인하면 되고, 야당이 얘기하는 국감 내지는 특검까지도 받아서, 빨리 종결시키는 것이 이 논쟁을 없앨 수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우리 사회가 또 다른, 비소모적인, 소모적인 논쟁으로 빠져들어가지 않는, 그런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청와대가 뭐든지 다 공개를 하고, 혹은 국회에서 하지 않은 요구가 있다면, 야당이 하지 않은 진실을 파지기 위한 요구가 있다면, 저는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야당에서는 이 의혹을 갖고, 이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공격하고 나섰고, 청와대도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야당 대표의 발언을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부가 해명을 내놨는데, 왜 그 자료를 지웠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도보다리 회담에서 줬든, 판문점에서 줬든, 김정은에게 줬다는 USB까지 논란이 번졌습니다. 김정은에게 준 USB, 거기에 도대체 뭔 내용이 담겼냐? 뭐냐? USB, 이거죠.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 도보다리 회담 중에, 발전수 문제라는 입모양이 포착됐다는 보도도 나왔었습니다. 진위 여부는 청와대가 음성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고요. 북한 전력을 논의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제기됐고, 2018년 4월 30일 청와대가 그때 당시, 문 대통령이 구두로 발전소를 논의한 적은 없지만, 김 위원장에게 신경제 구상을 담은 USB를 건넸다. 청와대 스스로 USB를 건넸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8년에. 야당에서는 그 USB 내용 좀 보자. 청와대에서는 공개할 수는 없지만, 원전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요. 신경제 구상 포괄적 내용이 담겨 수 없는 원전의 원도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 내용을 찾아보던 중, 저 정상회담 이후의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원자라고 언급한 대목도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나라의 전력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전국가적인 사업으로 풀어주고, 조수력과 풍력, 원자력 발전 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 나가며, 도시군들에서 자기 지방에 대한 에데력이 차원을 효과적으로 개발 이용하여야 합니다. 물론 김정은의 저 발언, 김수현 박사님. 북한이 워낙 전기사량이 열악하기 때문에, 화력이도 원자력이도 모든 해서 전기 좀 만들자라는 취지의 발언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한 조간신문은 USB를 건네 시점 이후에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등장했다가, 최근에는 원전 문제가 없어졌다. 이 사실을 주목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왜 그랬는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고, 다만 추측할 뿐인 건데요. 북한이 먼저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어쨌든 핵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원전이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겠다, 우리가 전력을 많이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비핵화를 하는 대신에 핵기반 시설을 마지막 보로로 갖고 싶었을 수도 있고, 그건 누구도 모르는 것 같아요. 어쨌든 북한이 여러 가지 전력 사정을 좋게 만들고,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전력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다양한 것들을 생각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조간 보도에서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비핵화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잘 가지 않고, 결국은 한화의 회담 이후에 결렬된 이후로 그런 언급이 싹 사라졌다고 해서, 보도 자체는 마치 남북 사이의 어떤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북미 사이가 틀어지면서 관심이 없어졌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확인은 안 되는 사실이고,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그때 막 북한도 어떻게든 협력해서 남북관계, 북미관계 좋게 해서 개방도 하고, 개발도 하고, 이런 것들을 모색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언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게 사실은 산자부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시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산자부 내에서 아이디어 차원이다, 모든 걸 다 끌어모았다라고 하기는 조금 무리한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1차 정상회담 이후에, 2차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 중간 시기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산자부가 공무원 차원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모았다. 그럼 1차 정상회담에 쏟아내기 위해서 모든 자료를 만들어갖고, 보냈을 때 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 중간, 1차와 2차 정상회담 사이에 검토돼서 만들어진 자료란 말이에요. 그럼 왜 이 이전에는 아이디어 차원으로 안 나오다가, 그때 아이디어 차원으로 만들어졌느냐. 그렇다면 청와대나 아닌 또 다른 곳에서 뭔가 지시나 검토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대응이 굉장히 투박해요. 뭐 이렇게 급한지, 그냥 떳떳하다면 얘기하면 되는데, 이거 마치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문서다, 내지는 USB 건네주지 않았다라고 섣불이 당시에 참석했던 부속실장, 까지도 얘기하는 거 보면 뭔가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뭔가 안 해서 잘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하 대변인 개인기원회였는데, 이 의혹을 두고 여권 일각의 주장이 스텝이 꼬이고 있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컨대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그거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됐던 내부 자료다라고 주장했지만, 바로 산업부가, 그거 박근혜 정부 자료 아닌데요? 라고 반박하면서, 윤준병 의원의 이 주장, 힘을 잃었고요. 그러자 윤 의원은, 나의 추론이다. 라고 해명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에 대해서 김웅 의원은, 그러면 부치소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신내림 받았냐? 라고 꼬집었고요. 조한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요.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거짓이다. 도보자리에서 USB를 건넸다는 글에 대해서, 부정상이 물밑거래를 했을 것이라, 은연중 연상시킨 악의 왜곡이다. 기가 찰 뿐이다. 하지만 청와대 스스로가 USB 건넨 거 맞다라고, 과거에 밝힌 내용이 알려지자, 조한기 비서관은 도보자리에서 건넸다는 게 아니라는 지적이었다. 라고 뭔가, 석연찬 해명을 했습니다. 이재민 기자, 아이디어 차원의 문건일 뿐이라면, 왜 삭제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좀 규명돼야 할 텐데, 그 부분은 나오지 않고 있고, 윤준병 의원이나, 지금 조한기 비서관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해명을 하다가 오히려 더 스텝이 꼬였는데, 이건 왜일까요? 조금 전에 박정환 전 대변인은 투박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어쨌든 여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 사안을 정치 공세화 시키는 여지가 있죠. 그런 요소도 굉장히 큰 헛발질을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권의 공세도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과도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권의 대응은, 사실 여권이 야권을 압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팩트겠죠. 팩트를 얘기하면 사실, 지금 팩트를 알 수 있는 건 여권뿐인 거고, 야당은 어떻게 보면 언론의 보도를 가지고, 지금 의혹을 제기한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팩트를 가지고, 야권의 공세를 무만시키고, 제압해야 되는데, 지금 조언에 본 것처럼, 윤준병 의원처럼, 박근혁부 때 문건이다, 그런데 바로 산업부가 그렇지 않다. 사실 문건의 생성 자체가, 2018년 5월에 됐다는 게 문건 자체에 나타나 있죠. 그런 점에서 저런 주장을 왜 했는지 알 수 없고, 조한기 전 비서관도 마찬가지로, 이미 USB에 건네었다는 건, 당시 2018년도 1차 남북정상회담 때 알려진 사실이고, 그 USB 안에 발전소 관련 내용도 있다는 것도, 사실 당시 청와대가 브리핑했던 내용인데, 저걸 부인하면, 오히려 더 여권이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헛받을 수 있는 굉장히 여권 입장에서는, 이 공세를 오히려 야권에 힘을 실어주게 만드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전혀 논란과 무관하게,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에서 건네진 게, 40적짜리 PT가 담겨있는 USB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는 신경제 구상이다, 이렇게 담겨 있는데, 글쎄요, 김정은 위원장, 총비서 체제는 계속 가는 거죠. 반면에 문재인 정권은 다 내년에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테고, 그 정부는 어쨌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제시한 구상을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거죠. 과연 어떤 구상이 있었던 거고, 또 지금 조금 전에 봤던, 도보다리에서 44분야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두 사람의 대화가 있었는데, 과연 거기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당연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논쟁과 무관하게, 과연 그 신경제 구상은 어떤 내용이고, 거기에는 발전소 내용이 어떤 게 담겨 있었던 거고, 또 도보다리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야당을 포함해서 충분히 정치권과, 공유하고 같이 나눠야 한다. 그래야만, 앞으로 계속 있을 비핵화 협상이라든지, 김정은 체제와의 회담 속에서, 그 내용이 충분히 설득력 있게, 또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별도로,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양측의 설명과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왜 그 파일을 지었느냐, 관련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잠시 후에 이 내용은, 이사말루 라방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아직은 어느 한쪽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저희 채널A의 단독 취재로, 논란이 불거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그리고 경찰의 속연치 않은 내서 종결,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그 블랙박스 영상에 택시가 움직이는 장면이 포착되어 있다. 명백한 운행 중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어서,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들과 만난 택시기사가, 블랙박스에 뭐가 담겼는지에 대해서도 증언을 했습니다. 물론 택시기사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박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택시기사.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택시기사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37도짜리 블랙박스 영상을 큰 화면으로 천천히 재생하며, 폭행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채널A와 만난 택시기사는 영상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6일 밤, 이용구 차관이 사는 아파트에 도착해, 여기 내리시면 되냐고 묻자, 이처관이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는 장면이 담겨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처관이 멱살을 놓지 않자, 경찰 신고를 위해 차량을 2에서 3미터 움직이는 모습도 보스란히 담겨있다는 게 택시기사의 설명입니다. 기사는 사건 발생 닷새리인 지난해 11월 11일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이 영상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고도 해당 수사관은 차가 멈춰있다고 판단했고, 사건은 다음 날 내사 종렬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장은 37초 영상에 차가 움직이는 장면이 담긴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진상조사를 마친 뒤 종합적으로 판단해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이용구 차관 폭행 사건, 그리고 경찰의 이 사건 처리 방식과 관련해서 저희 취재진과 만난 택시기사는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블랙박스에 담긴 당시 폭행 장면에 대해서 재연을 했고 그와 같은 욕설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나섰고 블랙박스에는 택시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윤택호 실장님, 글쎄요. 언제까지 이게 참 택시가 운행 중이었느냐라는 거를 계속해서 따져야 합니까? 경찰이 다시 진상조사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우리 시청자들은 이거 많이 보셨잖아요. 제 생각에는 팩트는 어느 정도 드러난가 봐요. 사실에. 그럼 그 뒤가 저 경사가 알아서 저렇게 한 것인지 지금 경찰 주장처럼 아무 보고도 없고 지시도 없고 혼자서 이게 내사 종결을 처리한 건지 파출소에서는 원래 경찰서로 올릴 때는 이거는 이제 그냥 종결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한 것도 팩트 그리고 종결한 것도 팩트 그걸로 끝인 건지 아니면 그 윗고리, 서초경찰서 내부에서 과장이라든지 서장까지의 고리가 있는지 아니면 거기서 또 이제 서울경찰청 이렇게까지 주요 사건이다라고 해서 보고가 들어간 게 있는지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는 이게 약간 자꾸 반복해서 보시면은 오히려 헷갈릴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2미터가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 여기에 대해서 택시 기사가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경사도 자기가 저런 걸 본 것은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운행중위현대회 특가법을 처리하지 않았느냐라는 어떤 본질적인 논란 그리고 그 경사의 어떤 독자적인 판단이었느냐 아니면 이 의혹이 불거지고 난 이후에도 경찰이 재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연유는 무엇이냐고 관련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하는 건데요. 해당 경사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택시 기사가 추가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1일 서초경찰서 출석 당시에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혼잣말로 아 이걸 다시 수사해야 되나? 못 본 걸로 할게요. 라고 했다는 게 택시 기사의 주장입니다. 다시 한 번 해당 경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본 후에 아 이걸 다시 수사해야 되나? 그냥 못 본 걸로 할게요. 라고 했다는 게 택시 기사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아 이걸 다시 수사해야 되나? 이게 약간 혼잣말 같았다라는 것도 택시 기사의 주장입니다. 택시 기사는 검찰 조사와 경찰에도 비경사의 혼잣말에 대해 내가 이미 진술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스터리는 해당 경찰은 이 발언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는 제대로 수사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블랙박스 영상 공개하겠다. 밝혔고 경사는 내가 못 본 걸로 하자라고 한 적 없고 택시 기사가 오히려 못 본 걸로 해달라고 했다라고 주장이 상충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못 본 걸로 해달라고 하면 못 본 걸로 해줘도 됩니까? 윤태훈 시장의 반론은 못 본 걸로 해달라고 하면 궁금해가지고요 그냥 못 본 걸로 해줘도 되느냐 그 질문까지 포함했어요. 이재민 기자 혼잣말로 그랬다는 거예요. 이야 영상을 딱 보고서 아 이거를 다시 수사해야 되나? 이 택시 기사 주장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실이라면 야 이걸 다시 수사해야 되나? 그런데 어쨌든 간에 택시 기사의 주장과 또 담당 경찰관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참 어느 쪽이 낫다 이건 검찰이 앞으로 밝혀내야 할 수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그것을 밝혀내서 과연 이 사건을 다시 재조사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봐야만 결론이 나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나타난 걸 보면 복원된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 택시가 운행 중이었다는 것들이 또 드러나 있고 그런 점에서 사실 운행 중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승하차 때는 운행 중으로 본다는 게 특가법의 취지고 그렇다면 당연히 특가법을 적용했어야 되는데 적용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사건이 불거였던 건데 당시에 담당 경찰관은 또 영상이 있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경찰에서는 그걸 브리핑하면서 영상이 없고 그리고 판례들을 봤을 때 내사 종결하는 게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 폭행으로 보고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내사 종결하는 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조차도 부인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저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경사는 당시에도 이걸 다시 수사해야 하느냐 이렇게 혼잣말을 얘기했다는 거고 그러면서 영상을 못 본 걸로 하겠다 얘기했다는 건데 오히려 지금 택시가의 주장이죠. 그런데 경사의 주장은 거꾸로 택시기사가 못 본 걸로 해달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상황이 억발라서 양쪽이 어떻게 보면 진실 공방 양사람을 치닫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지는 거죠. 사실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저는 검찰이 빨리 이 사건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중요하고 좀 필요하다면 블랙방스 영상도 공개를 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사실 이게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용구 차관도 굉장히 더 곤욕스러워지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빨리 이 사건을 종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론. 이재명 기자에게 반론. 두 가지인데 못 본 걸로 이걸 다시 수사해야 하나 라는 게 무슨 뜻인지에 대한 답을 안 하셨고 두 번째는 양측의 주장이 상충된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경사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윤태훈 실장이 아까 사실 의문 제기한 건데 못 본 걸로 택시기사가 해달라고 했다고 결과적으로 못 본 걸로 친 셈이 된 겁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답을 못 했던 이유는 사실 이 주장이 진짜 사실인지 자체를 모르기 때문인데 그 진술이 맞다고 하면 당연히 지금 다시 수사를 얘기했다는 자체가 영상을 보니까 운전 중에서 명확해지는 거죠. 그럼 당연히 특가법을 적용하게 되면 당연히 상대가 아무리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내사 종결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영상을 보고 나서 그런 판단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경찰이 위에 어디까지 그 얘기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고 이용차관을 봐줬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진술이 맞는지 아마 검찰은 굉장히 예의주시하겠죠. 그렇군요. 또 하나 만약에 특식기사가 못 본 척 해달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것이 특가법이라면 사실 아무리 상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처벌 불헌서를 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수사를 했었어야 되죠. 그런 점에서 이 두 발언 자체가 진실이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이 말이 맞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건은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이 나겠죠. 그런 점에서 검찰이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 한 조간신문이 흥미로운 보도를 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경찰청에서 중요사건을 꼭 보고하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청와대나 경찰청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지난해 9월 15일 경찰청은 중요사건 보고를 지시했습니다. 이 조간신문은 지침을 어긴 게 아니냐 그리고 내사 중결한 게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사건 보고 및 수사지휘 강조 지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중요사건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등의 중요수사사항을 반드시 상국관서에 사전 보고하라라는 지시였습니다. 서울경찰청도 서초서 등 산하경찰서의 수차례 경찰청의 지시를 하다란 바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해 11월 6일 밤 당시 변호사 신문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은 서초서에 형사 입건되지 않았다. 내사 종결, 봐주기 논란이 일었는데 서울 서초경찰서 간부는요. 당시 차관이 아니라 변호사였기 때문에 중요사건에 포함되지 않아서 보고 안 했다라고 대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범죄는 중요사건이라는 게 법주의의 시각.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3조 2항 별표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는 보금이 수사지휘 대상이 중요사건으로 분류된다라고 이미 분류가 돼 있다라는 것. 박정환 대변인, 변호사 범죄는 중요사건이다라는 지침이 내부에 있었는데 왜 보고하지 않았는지. 1. 두 번째, 이걸 차치하고서라도 그때 당시 경찰청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석연치 않다라는 게 해당 신문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사실은 경찰이라는 게 굉장히 본청의 지시 이런 것들이 잘 전달이 되고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잘 수행을 하는 그런 조직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9월 당시의 범죄수사규칙 23조 2항 별표 1에 분명히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는 보고 대상으로 치는 중요사건이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12월 당시 사건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몇 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석연치 않은 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재민 교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은 검찰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찰도 다시 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택시기사와 담당 수사관의 얘기가 왔다 갔다 오락가락 서로 간에 진실 공방하는 거는 저는 또 별건이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그동안 보도를 보면 두 가지가 확인이 되잖아요. 블랙박스 영상임이 40여 초 가까운 게 있다. 그러면 지금 보도되는 것처럼 택시가 이동을 했으면 밤 상황이니까 조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건 누가 봐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문제. 두 번째는 또 다른 보도는 뭐냐면 서울 시내에 있는 택시는 모두 10초마다 중앙본부에 GPS로 위치가 전송되게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두 가지만 확인이 되면 이게 택시가 운행 중이었는지 안 했는지는 분명히 나온다고 봐요. 택시기사와 수사관 사이에 말이 진실 공방이 오고 가고 하는 건은 별건으로 놔두더라도 일단 이게 특가법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저는 몇 가지 사심만 해도 분명히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정리해서 종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는데 정리가 안 됐느냐 왜 이게 지금 경찰청에 지침이 있었는데도 그냥 내사 종결하고도 묻혀지고 그다음에 블랙박스가 있었는데 이걸 보지 않았느냐 사건 다시 해야 되느냐 못 본 걸로 하느냐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루만 해도 이거는 나올 수 있는 건인데 검찰, 경찰, 글쎄 뭐 봐주겠다라고 외에는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박정환 대변인 견해였는데 택시기사의 주장대로 이걸 다시 수사해야 하나? 라고 담당 경찰이 이야기를 했다면 이것은 또 다른 국민이 될 것 같고요. 김수현 박사님, 이 사건 사실 저희 채널A가 앞장서서 보도를 하고 있는 사건이고 채널A의 단독 보도들로 세간에 알려지게 된 사건인데 이 사건의 핵심은 왜 수사와 처벌의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느냐 이게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와 유사한 경우에도 특가법을 적용한 사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요? 신문 보도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운행 중에 시비가 붙어서 정찰을 하고 폭행이 일어났을 때 징역형을 받은 경우도 있고요. 당장 지난달만 해도 마스크를 써달라고 택시기사가 요구를 하니까 폭행이 일어났고 그거에 대해서 경찰은 운행 중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비록 운전대가 정차, 피, 파킹에 되어 있었지만 이것은 운전 중이었다라고 판단해서 특가법을 적용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운행 중이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계속 논란이 많았고 그런데 점점 운행 중이었다라는 증거들이 조금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렇게까지 오래 끌 게 아니라 굉장히 간단하고 명확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경찰에서 만약에 특가법 사안이 아니다. 파출소에서는 특가법 사안이라고 보고했지만 경찰서에서 특가법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그 외에 그러면 기존의 어떤 판례와 이런 거와 다르게 이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는지를 좀 명확하게 설명해 준다면 국민들도 수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열기가 여유할 것 없이 뜨겁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제안이 나왔는데요. 금태섭 전 의원이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그거 자꾸 국민의힘이랑 힘겨루게 하지 말고 나랑 먼저 붙읍시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제안드립니다. 양당의 경선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제3지대 경선을 제안합니다. 안철수 후보나 저는 양당이 경선 절차를 하는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저희도 토론을 하고 경선 절차를 거치자는 겁니다. 그러면 1대1 경선이 되겠죠. 상당히 흥미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윤태원 실장님, 이런 전략 능하시잖아요. 받잖아요. 지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랑 삿바를 꽉 쥐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삿바 싸움을 하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 뒤에서 누군가가 삿바장에 모래를 착 던지면서 거기랑 싸우지 말고 나랑 한번 붙자. 이러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게 그렇게 단순하게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협상이라든지 하는 것은 약간 모호성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요. 나만 무조건 유리하고 너만 불리하고 그럼 그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만한 그냥 말인 거죠. 이게 잘 모르겠는데 내가 유리할 것도 같은데 라는 게 있을 때 이건 카드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조금 막 긴가민가 할 때 더 효과적이다.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가치가 있어요. 안 대표 입장에서는 제일 자기가 원하는 것은 국민의힘 레이스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곧 4명 된다고 하는데 4명이 되든 6명이 되든 그중에 들어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주자들이 쫙 갈라지니까.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한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는 우리 당원끼리 하는 거고 이거 된 다음에 우리 한 명 안철수, 금태섭 셋이 하자. 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금태섭의 표가 얼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 금태섭 쪽으로 반민, 비국, 민주당은 반대하는데 국민의당은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의 표가 갈라지고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한 게 단술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꺾으면 갈라지는 게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안 대표 입장에서는. 그 포인트는 유리하고 그런데 이걸 한 달 동안 금태섭하고 두 명이서 이렇게 토론 계속하고 하면 뭔가 내가 조금 삐끗하면 좀 어려울 건데 라고 하는 것은 또 머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이 제안이라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다는 점이죠. 네. 만약에 금태섭 전 의원이 제안을 안철수 대표가 받아들인다면 투트랙으로 각자 경선이 진행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오세훈 등 당내에 경선이 펼쳐져서 한 명의 후보가 추대되는 거고 범야권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국민의힘은 아닌 영역에서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간에 경선이 실시가 돼서 이 중에서 또 한 명이 추대가 되고 각자 추대된 한 명끼리 나중에 최종 단일화, 결선, 협상을 하게 된다라는 구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건데 과연 이거 현실될 것인지도 별도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게 박지원 대변인 안철수 대표가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힘에게 제안을 한 국면이었어요. 문 열어라. 나도 나랑 같이 하자. 그런데 묘하게 그 공세를 안철수 대표가 지금 받게 된 국면이란 말이에요. 금태섭 전 의원이 나랑 하자.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안 받는다면 좀 모양이 좀 민망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어제 안철수 후보가 분명하게 얘기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정쩡하게 할 수도 안 할 수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금태섭 후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을 해서 야권의 단일화 논쟁이 계속 가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에게 감정 섞인 듯한 발언까지 하면서 막 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과하다라는 느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 후보가 나와서 후보 등록을 해가지고 경선이 진행되는 상황에 이 문을 열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좀 과한 요구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쨌든 당 밖에서 두 후보가 경쟁을 해서 한 선수로 뽑히고 그다음에 당 내에서도 경쟁을 해가지고 한 선수가 나와서 야권 단일화를 위한 최종적인 후보를 뽑는다라고 볼 때는 투표를 해야 되는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야권이 이겼으면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다소나마 좀 지금까지 국정운영 방향을 남은 기간이라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바람을 성사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재미있는 그림이 지금 자꾸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난주에 아마 동알부 우리 길진균 정치부장이 쓴 것 같아요. 2월 5일 날 국민의힘 후보가 4명으로 추려지는 그 순간까지 안철수 대표가 1차 고민의 시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제안했던 방식대로 금전 의원에게 제안을 받은 안철수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저는 서울시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것인가 비전과 공략을 중심으로 서울시민들과 직접 만나서 설명드리는 그런 자리를 계속 갖겠습니다. 대상지대 단위나 경선 제안했는데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이미 국힘에 제가 제안을 드렸고 이제 내부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야권의 여러 가지 현황들을 잘 살펴보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종인 변호사님, 이걸 몇 번 들어도 그래서 금태섭 전 의원의 제안을 받겠다는 건지 안 받겠다는 건지 좀 헷갈리는데 법조인은 워낙 시시비비가 명확하시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직 고민 중이다 이렇게 답을 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제안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중요한 건 이제 대세적인 어떤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흥행이 도움되는 효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내부 분석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권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해져 있는 룰에 따라서 나오고 있는데 야권에서는 지금 룰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흥행이 도움된다고 한다면 제안 받아들일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손정인 변호사님, 분석 끝나자마자 조금 전에 기사가 떴는데 안철수 대표가 금태섭 전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연락 오면 만나보겠다라는 기사가 조금 전에 떴습니다. 이것도 좀 애매한데 이재명 기자, 국회 반장 출신이잖아요. 만날 수는 있죠.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대표가 이미 만난 바 있는데 만났다고 잘 된 건 아니니까. 금전 의원의 이 제안에 대해서 일단은 만나보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만약 그들을 만나보겠다는 뜻이죠. 만나만 보겠다는 뜻인데. 만나만 보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수학의 정석이 있듯이 경선의 정석이 있다면 금태섭 의원 후보의 제안을 안 대표가 거부하기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어쨌든 지금 조금 전에 윤탕원 실장님이 잘 정리해 주셨지만 안철수 대표가 제안을 오픈 경선은 안 대표가 유리한 겁니다. 또 반대로 김종인 위원장이 제안한 나중에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제3진을 다시 하자. 이거는 당연히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하죠. 그런 점에서 결국은 나중에 국민의힘 후보 한 명, 또 제3지대에 단일화된 후보 한 명 이렇게 두 명이 1대1로 붙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정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금태섭 전 의원의 후보의 제안을 안 대표가 거부하기 쉽지 않다. 이게 첫 번째가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는 지금까지 안철수 대표가 여러 차례 본인의 단일화 의지가 굉장히 확고하다 이런 점을 강조했죠. 그런 점에서 계속 국민의힘에 여러 제안을 던졌던 건데 본인의 단일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실 지금 2월 동안, 2월 한 달 동안 국민의힘은 경선할 테고 본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외된 입장인데 이 시간을 계속 끌고 가기는 좀 힘들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금태섭 후보와의 단일화가 2월 동안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이 잊혀지지 않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카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 대표를 도와주는 거다. 저는 그런 점, 안 대표를 도와준다는 의미보다는 본인이 본인의 레이스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안 대표가 만나보겠다고 했으면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아마 금태섭 후보와의 단일화를 나름대로 구상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전망해 봅니다. 윤태훈 실장님, 한 가지 더. 좋아요. 양쪽에서 국민의힘 후보 선출되고 안철수, 금태서 두 분이 만약에 해서 한 분이 선출된다. 마지막에 단일화한다는 구상인데 그 마지막 요게 엉그러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물론 사람 믿으라는 건 모르는 겁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저는 이번에는 그게 엎드러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인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게요. 다른 선거 때 이렇게 보면 예컨대 과거에 박근혜다, 문재인이다 이런 분이 있을 때는 후보가 강해요. 그런데 지금 이 야권의 상황을 보면 사실은 지지층이 강한 거지 누구 할 거 없이 사실 후보는 상대적으로 약해요. 대선 후보 지지를 해도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지층의 힘이 원래 보수층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해서 반발에서 떨어져 나오는 중도층들이 이거는 이번에는 서울시장 선거부터 브레이크를 거려야 되겠다. 이게 강하기 때문에 후보들이 그 강한 지지층의 힘을 버텨낼 수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단일화 쪽은 결과적으로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물론 그거를 지지층을 실망시키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게 크게 화답하는 쪽으로 가느냐라고 봤을 때는 좀 크게 크게 받아들이는 쪽이 유리할 것이다. 요즘 나경원 후보가 기세가 좀 좋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그런 게 있어요. 그거 다 계산해서 나온 말이겠지만 저는 뭐 다 좋습니다. 뭐 하십시오. 뭐 어떻게든 좋습니다. 물론 이거는 예를 들어 이런 계산이 있겠죠. 안철수 후보에 대한 거는 김종인 위원장이 다 해주니까 나까지 나설 필요는 없겠다라는 계산은 있는데 어쨌든 말이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나왔단 말이죠. 안 대표가 처음에 기세가 높았을 때도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 낮췄다. 다 양보하겠다. 단일화하겠다. 내가 아니라도 좋다라고 했을 때는 기세가 좋았었어요. 그럼 그 기세를 지금 이어가야 될 시점에 와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윤토호 실장님의 어떤 분석이었고 이번엔 이 사태를 지켜보는 공관위원장의 입장이 나왔는데 공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겠죠. 정진석은 아름다운 야권 단일화가 연구를 가는 중이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사태를 본다라는 공관위원장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이번엔 여권의 경선 소식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민주당은 오늘 1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유튜브 국민 면접을 진행한다. 유튜브로 국민 면접하는군요. 당 공천위 질문에 대한 예비 후보들 답변 과정을 생중계한다라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오늘 3일부터 이틀간 여론조사하고 최종 경선 후보 4명을 선출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당의 박영선 우상호 2명의 후보는요. 내가 원조 친문이다. 내가 원조 친노다라고 혈통경쟁이 나섰습니다. 사실 저는 원조 친문이거든요. 2012년에는 제가 대통령님을 모시고 다녔어요. 2012년 대선이 끝나고 나서 우리 해단식 할 때도 정말 막 펑펑 울었죠. 저는 원조 친문은 아닙니다. 저는 원조 친노입니다. 우리는 다 친문이고 다 친노고 다 민주당이다. 이 안에서는 서로 구별하지 말자.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정인 변호사님, 박영선 후보는 내가 원조 친문이다. 우상호 의원은 난 원조 친문은 아니라 원조 친노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친문이 센 겁니까? 친노가 센 겁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까? 같은 표현인데 결국은 민주당 당원들에게 우리 당원들에 대한 지지를 확실시하면서 지금 현재 여당과 청와대 당첨관계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협조를 잘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번 여권 선거를 보면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라는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통상적인 선거가 시작되면 서로 견제가 굉장히 강화되는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같이 정경 발표를 한다든가 같은 화면에 나왔을 때 서로 공격하기보다는 서로 친문 경쟁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는 면이 보여서 네거티브를 없이 한 번 선거를 해보는 것은 또 민주당으로서는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랑 발을 잘 맞춰야 되고 그래야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뒷받침해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해 나가면서 또 후보들끼리는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기자 그런데 지금은 원조 논쟁을 한창 불러리키는 어떻게든 방영선 후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원조 친문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박영선 후보가 적극적으로 내가 원조 친문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봤던 영상 속에서 제목이 뭐였냐면 김호준 씨 방송에 나가서 개인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한 건데 박영선의 각성입니다 제목이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현실 정치 상황에서 경설룰 자체가 당심 50%, 민심 50%가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분석하기를 박영선 후보는 민심은 강하지만 당심이 강한 거 아니냐 우상 후보는 민심 보다는 당심이 강한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박영선 후보가 당연히 당심에 호소하는 건 이해될 수 있는데 각성이라는 제목 속에서 저 방송을 한 겁니다 각성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어떤 미몽에서 헤매다가 깨어났다고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를 보면서 어쨌든 박영선 후보가 사선에 국회의원의 원내대표를 하고 장관까지 했었는데 마치 지금까지 정치 행보를 부정한 듯하냐 그런 느낌을 받아서 물론 현실 정치 속에서 친문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은 충분히 하지만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약간 아쉬움도 들리더라고요 개인적으로요 네 이 선거 소식도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핫풀 시간인데요 어떤 분들이 선정됐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핫풀 어제 발표가 됐는데 설 연휴에도 아쉽게도 가족이라 하더라도 5인 이상은 못 만나게 된다 고향집 방문 힘들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것 자 두 번째는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판사 탄핵 어떻게 됐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설 연휴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연장되기로 발표됐습니다 직계가족도 못 모인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설 연휴 끝날 때까지 연장된다 사실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조금 줄어들면서 일시적으로 설 연휴라도 좀 친지분들 고향 부모님 찾아뵐 수 있게 완화되는 건 아니냐라는 예상이 나왔었는데 정부 발표는 no요입니다 no 안 된다 5인 이상 안 된다 직계가족이어도 주민등록등본 봅시다 거주지 다르면 안 된다 아주 아프신데요? 안 된다 같은 집 사세요? 아닌데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적발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제사항이 연장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손정인 본사님 강제조항이죠 정부의 어떤 고심과 어떤 원칙 방해 원칙은 원칙이 고심이 담겼다고 볼 수 있겠는데 설 연휴만 좀 기대했던 부모님들이나 또 우리 자녀 입장에서는 좀 아쉽겠군요 많이 아쉽죠 사실 1년을 참았고 이번 명절에는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소규모로 교회라든가 병원을 통해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풀면 또 대규모의 어떤 4차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아쉽지만 이번 명절에도 비대면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좀 외롭고 힘드실 것 같아요 전화 자주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명절 다가오면서 이동량도 좀 늘었고 왜냐 확진자가 주니까 여행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 한 달 정도만 더 참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그러면 윤턴 시장님 손주 데리고 부모님께 세배하는 것도 안 되고 그쵸 안 되죠 제사 준비도 안 되고 뭐 저 성묘하는 것도 안 되고 아 그리고 10만원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점이나 단점인데 약간 신고 정신 같은 게 투철하잖아요 요즘에 신고 많이 하잖아요 호파라지 그러니까 예컨대 밤에 이 식당에도 술 먹고 있어 이거 신고하는 건 사회통념상 그런데 옆집에 아들 왔어요 옆집에 아들 왔어요 이런 아 참 그 참 안 좋은 그러니까 한 달만 참 될 거냐 손주의 변호사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추석 때 저도 부산에 부모님한테 설날에 뵈요 설날에 뵈요 그랬죠 지난 추석 때 그런데 이게 설날에 또 추석에 뵈요 뭐 이러고 있으니까 참 답답함이고 또 하나는 이게 이래놓고 에버랜드 이런데 북적북적거리고 그럼 또 이제 어르신들이 이것들이 집에는 코로나 때 못 온다 그러고 자기가 또 놀러가네 이런 장면도 펼쳐질까 하여튼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정부의 이 발표도 그 고충이 우리 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이해가는데 또 부모님 마음도 이해가 가고 야 이 정작 대안은 없었을까 방법은 없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박정환 대표님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강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임태근 실장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조금 야속하지만 옆집에 아들 왔어요 라고 신고되면 처벌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강제 조항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방역 당국에서도 야 이거를 처벌해야 할 때 좀 마음이 착잡할 것 같고 그렇다고 처벌하지 말라라고 할 수도 없고 정령 대안은 없었을까요 정령 대안은 없다고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 이번에는 좀 정부의 방침을 좀 따라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 김진완커도 영유 이 5인 이상이 영유아도 포함되거든요 찬이 단위까지 포함하면 이게 벌써 4인 풀가족이에요 저희 집 벌써 4명쯤 있어요 아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좀 되게 계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추석 연휴 전에 확진자들이 하루에 한 7, 80명 정도 나오다가 지금 아직 여전히 300명, 400명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방침을 하면 코로나 확진이 될 수 있으니까 이번 명절까지도 부모님들에게 죄송하지만 조금 참고 우리 좀 전에 화면에서 좀 봤습니다만 찾아보지 않는 게 효옵니다 그리고 어떤 지자체는 또 이렇게 썼더라고요 두려우자는 옵니다 그러니까 불효자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냥 이번 명절까지만 해도 좀 각자 참아서 일단 코로나를 잡고 나서 그다음에 부모님 찾아뵙고 산소에도 가고 하는 이런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에버랜드도 좀 자제해 주시고 그런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 첫 백신은 화이자 이르면 설 이후 접종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코백스 퍼실리티 화이자 백신 2월 중순 5만 8,500명분이 한국에 공급된다 도착 즉시 접종 시작 예정이라고 하고요 아스트라제네카도 상반기 중에 최대 219만 명분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화풀은 사실당 당론 발의나 다름없다 탄핵에 불만 있는 의원도 친문성의 유권자들을 의식해 서명하는 등 대부분 동창하는 분위기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이런 여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법정을 떠나는 일선 판사에 대한 탄핵이 어떤 실익이 있습니까 소의 이익이 없으면 각화되는 것이 법리입니다 정권의 이익에 반하는 판결을 한 판사는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이 소의 이익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정권을 위한 법관 탄핵입니다 국회 반장 출신의 이재명 기자 지금 야당에서는 결국 정권을 위해서 법관까지 탄핵하느냐라는 공세를 하고 있는데 무엇이 맞습니까 정치 이번 주에 탄핵 발의가 되고 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굉장히 여야 갈등이 심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죠 그가 가장 대표적인 게 법관 탄핵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체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헌법정신 위반된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아마 약권에서 주장하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실효가 있느냐 이 문제가 제일 크겠죠 왜냐하면 이번 달에 임성훈 부장판사가 퇴임을 하는데 이번 주에 탄핵소추안을 가결해서 헌법재판 넘어가면 당연히 이달 안에 결정이 안 나겠죠 그런데 어쨌든 탄핵 심판 자체가 파면을 전제로 하는 건데 과연 퇴임 이후에 파면 결정을 할 수 없다면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는 게 의미하냐라는 의문이 하나 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추진하느냐 이 문제가 크게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물론 민주당 내에서는 탄핵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쪽에서는 역사적 기록의 의미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야권에서는 최근에 지금 임성훈 부장판사가 1심으로 무죄를 받았지만 재판에 나왔던 게 지난해 2월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1년 가까이 지금 이 사건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지금 탄핵을 추진하는 게 약간 야권 입장에서는 결국은 최근에 사법부의 판단들이 여러 가지 판단들이 결국은 여권에 불리하게 나왔던 것들이 많이 있었죠 최근에 최강욱 의원이라든지 정경심 교수라든지 김경수 지사라든지 또는 윤석열 총장의 징계권에 대해서 사법부가 결국은 집행 정지를 결정했는데 이런 여권의 불리한 판결들 때문에 지금 탄핵을 추진하는 거 아니냐 결국 그래서 사법부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논략까지 번지고 있는 건데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리고 과연 이 시점 왜 추진하느냐에 대해서 보다 여권이 분명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두 가지 질문 왜 이 시점에 추진하느냐 실효성이 있느냐 손정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실효성은 없을 수 있는 게 민간인 신분으로 된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이지만 저는 이거 판사 길들이기로 보지 않고 필요하다 정당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법관을 탄핵하는 제도가 있지만 사실 실효적으로 구동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만큼 판사들이 그럼 고결하고 정당하고 위법행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탄핵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상 법관의 독립성을 굉장히 중시하다 보니까 이런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 또한 사법농단을 일으킨 원인으로 지목되는 부분도 있고요 사법농단이라는 믿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거대 악 그리고 법관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체가 많이 드러났고 임판사 판결문에도 이런 재판 관여 행위는 위법하다 유언적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 만큼 위법행위가 발견됐는데 무죄라는 건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지 이것이 합헌이라거나 합법적이다 이런 표현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잘못된 행위를 쓰면 그에 대한 책임을 법관 스스로도 책임감 있게 져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기 어려운 법관 탄핵이라는 절차들을 근래에 실행해보는 것도 앞으로 예방 효과죠 판사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들 대부분은 다 열심히 하고요 공정하게 하고요 객관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판사는 어디에서나 존재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번 사건처럼 판사가 재판에 관여해서 어떤 사람이 유무제는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한 건데 이런 것들이 직권남용이 있다 보면 더 문제될 여지가 있어서 이번에는 다시른 일원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차원이라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저도 제도화된 견제 체계에서 헌재에서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가 되더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야당이 장관 해임 건의 안 되는 것도 안 될 수도 있는데 하는 거죠 근데 작년에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나오고 그때 한참 이슈가 되고 정말 사법개혁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대부분 정도 우리 편 이렇게 하니까 분위기 좋으니까 알아서 개혁 이런 식의 느낌을 주다가 다른 아까 말씀하신 이런저런 판결들이 나오니까 아유 판사들 정신 차리게 해줘야지 라는 식으로 불똥이 삐는 듯한 느낌도 주는 것도 분명하긴 하죠 예 여러 패널들의 개인적 견에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은요 60조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자 2월 첫날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이사말루에서는요 황급히 북원추 뽀요이스를 삭제한 까닭이라는 주제로 본방에서 미처 못다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과 이재명 기자 두 분 모시고 라방 진행할 테니 많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